오! 은하다! 은하야! 은하 댓글 바로 발견했어 은하야 은하야 나 좀 데일러와라 진짜 집 가기 너무 귀찮다 오늘 너무 예뻐요 언니 은하야 같이 집 가죠 아 유나는 거기서 살아라 했구나 그래 나 여기서 살게 바닥이 좀 찬데 은하야 나 택시 좀 불러줄래? 아뇨 진짜 부른다고? 은하가 불러준 차 타고 집 가야지 라방을 위해 5분 이따 불러줄게 진짜로? 그래? 나야 좋지 아싸 뭔가 은하가 불러준 차라면 퇴근할 때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은하야 결제는 내가 하는 걸로 해줘 직접 결제로 고마워 오! 목적지 도착지 설정 완료 여러분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은하가 차를 불러줘가지고요 가볼게요 은하야 고마워 고마워 굿나잇 안녕